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숙명여대 강정양 교수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계기는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 분야 ODA 사업평가를 제가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지금 이 사업도 제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사업평가 사업이 두 개인데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오신 이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특히 필리핀, 라오스, 아제르바이잔 이 세 국가가 K-STAR에 오신 것에 대한 평가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발표할 내용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K-STAR의 향후 과제입니다. 평가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 한국이 향후 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 참고사항으로 두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또 수립할 때 참고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평가의 기준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이 과연 적절한가에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또 이 사업이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가능성까지 포함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K-STAR 사업에 대한 의미는 아시다시피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기능 경계 역량 사업입니다. 아까 발표자분 중에서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술 격차가 난 부분은 우리의 어떤 역량의 차이라기보다 한국 사회가 이것을 먼저 시작했고 또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수행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수한 기술을 지니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K-STAR 사업의 목적 부분은 한국의 기능 경계 시스템을 여러분들 나라 산업 수요에 맞추어 숙련 기술의 인력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한국이 아무리 우수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나라의 산업 수요와 맞추지 못한다면 그 기술 또한 의미가 없는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라의 산업 수요에 맞추어서 숙련 기술 인력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나라의 기술 교육 훈련의 품질적인 부분에서도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 K-STAR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술 격차 해소를 통해서 여러분들 나라의 산업 발전과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산업 발전이라는 것은 또 여러분들 나라의 경제 발전을 도마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K-STAR 사업은 지급 기술 훈련 분야를 진행함으로써 한국의 경험과 그다음에 한국의 이러한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K-STAR 사업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필리핀 라오스 아즈르바이잔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 나라를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기능 경기 역량 강화 초청 연수가 진행되었고요. 이것은 주로 세미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전국 기능 경기 대회가 2023년 10월에 진행이 되었고 그때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평가 연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모습을 봤고요. 그때는 관리자분들의 초청 연수였고 지금 제가 필리핀 라오스 아즈르바이잔 이렇게 보니까 그날 배웠던 분들도 있어서 좀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능 경기 전문가 현지 파견 그다음에 기능 경기 정책 자문가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이 되었고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그다음에 NCS WSOS 훈련 모듈 제작 그다음에 신규 수원급 타당성 조사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에 기능 경기 대회 관리자 초청 연수가 있었습니다. 10월에 진행되었는데 이때 이 연수의 목적은 한국의 선진 기능 경기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협력국의 기능 경기 역량 강화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협력 강화 도모입니다. 협력국의 기능 경기 강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라와 국가와 국가 간의 협력 이 부분까지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 관리자분들이 오셔서 참관하시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대회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국가별 기능 경기 제도의 현황들을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기술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간의 협력 관계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강화하는 것이 또 내용이었습니다. 연수 기관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이때 참여하신 관리자분들이 필리핀은 네 분이 오셨고 라오스 여섯 분, 아제르바이잔 네 분 이렇게 참여가 되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참여하셨던 기능 경기 대회, 한국에서 진행한 전국 기능 경기 대회의 모습을 이때 제가 와서 사진으로 담았는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진은 기능 경기 대회를 하고 있는 기능 경기장의 모습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그다음에 옆에 사진은 보면 각 기술 분야입니다. 관리자분들께서 이날은 12개국이 참여하셨고요. 관리자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분야들이 나라별로 좀 다르기는 했는데 전기 제어라든지 전기기기, 통신망 분배 기술 이 부분에 또 관심을 좀 지대하게 가지시고 이날 또 훈련하시고 또 감독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기능 경기 대회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상세히 또 질문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능 경기 대회 경기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입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영상으로 CCTV로 관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또 하였고요. 그다음에 아까 발표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이제 나왔지만 이거는 이제 용접시험입니다. 그날 당일 어떤 과제로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창문에 이제 붙여 놓았던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 기능 경기 대회를 진행하는 모든 절차 부분이 아주 상세하게 또 체계적으로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감탄하시는 부분을 또 제가 옆에서 또 듣게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내용 부분에 이제 밑에 보면 한국으로 적혀져 있기는 한데요. 이 시험을 보면서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또 유의해야 된다. 그런 내용까지도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0월 16일, 2023년 10월 16일에 진행이 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은 이제 2023년 10월 19일에 K-STAR 기술 교류 세미나로 이제 이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세미나 이제 시작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찍었고요. 이날 이제 제가 라오스 아제르바이잔, 필리핀 관리자분들에게 서면으로 심층 면접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층 면접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또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 심층 면접 내용이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에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필리핀 관리자분께서 나오셔서 그동안 이제 필리핀에서 이 기술 교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또 필리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또 발표를 해 주셨고요. 필리핀 분들이 제가 좀 눈여겨봤는데 시험 보는 현장에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또 질문을 하셨고요. 또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옷을 양복 형태로 이제 통일시켜서 입고 오신 부분에서 이 부분에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있으신가 이런 느낌을 좀 주기도 하였습니다. 라오스 관리자분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또 고마웠던 부분, 이런 부분까지 또 함께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제르바이잔 분이 나오셔서 또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시죠? 그날 나와서 발표를 굉장히 뜻깊게 잘해 주셔서 저도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나라의 관리자분들이 나오셔서 기능 경기 대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거는 이제 세미나 이제 끝나면서 본인들 얼굴들이 나오시죠. 그렇죠? 기능 경기 끝나면서 단체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표정이 어떤가요? 너무 행복해 보이죠? 저도 이제 이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참석을 했었는데 저 또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또 행복했고 이 기능 경기 대회가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사업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인 내용 부분입니다. 한국 기능 경기 대회에 제가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이 세 나라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모두 다 이제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일부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조직이 잘 되었다라는 측면이었는데요. 어느 한 부분도 빠트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직이 잘 되었고 또 운영 또한 잘 진행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개막식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쉽게도 개막식은 마지막 날은 참여하였는데 개막식에는 참여하지 못하여서 어떻게 진행되었기에 이 부분을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얘기했는지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 개최 자금 조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고 또 이 부분도 이제 한국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도 자금 조성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기술 교육을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경기대에 참여하시는 분이 학생뿐만이 아니라 현직에 있는 참가자들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에 참여 기회가 높다는 것이 또 장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대회 운영 중에도 과제가 주어지거나 대회 운영 상황 등 정보 수집이 빨리 빨리 되고 잘 처리되는 부분 그리고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놀라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기술 표준이 이제 대회에 적용되었다는 점과 그다음에 설비 그다음에 경기장 시설이 매우 우수하고 또 무엇보다도 선수들의 기량이 뛰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웠다 이런 표현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능 경기 대회에 전문가들이 참석한 행사의 프로그램들이 하나하나 다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능 경기 대회를 이끌어갈 때 필요한 절차 단계를 이해하는 데에 잘 도움이 되도록 사업 설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이 기능 경기 대회에 관리자분들이 참석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점이 어떤 점인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네, 기능 경기 대회 준비가 완벽하다, 퍼펙트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모든 행사 그다음에 대회에 잘 조직되어 운영되었다라는 장점과 아울러서 똑같은 동일한 인상 깊었던 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제 3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필리핀, 라오스, 아즈르바이잔 본국의 선수와 한국의 선수의 기량 차이가 너무나 크다 이런 부분들도 인상 깊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기능 대회 조직이 잘 되어 있고 또 홍보도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설비가 우수하다. 선수들도 실력이 뛰어나지만 이 선수들을 길러낸 또 심사위원이나 또 그날 참여하셨던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실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학생이 뛰어난 걸 보니 선생님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비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또 경기장이라든지 조직 측면에서 잘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향후 과제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기능 경기 대회 부분은 여러분들 보실 때 아주 탁월합니다. 탁월하고. 하지만 이 탁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이 탁월성을 그대로 전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실패의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 나라별로 그다음에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사업성이라든지 여러분들 나라의 산업 이런 부분들과 잘 연계된 그런 기술이 전수되는 것이 또 저희 기능 경기 대회에 이 사업을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선수라든지 코치 심사위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 대회를 두고 있는데요. 이때 하게 되면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 또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소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세안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자문을 또 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능 경기의 노하우를 이 또한 지속성을 가지고 좀 전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여러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부분에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재나 그다음에 교재 매뉴얼 그다음에 강사 예산 등 이런 기술적 지원을 한국으로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날 심청 인터뷰를 해 주신 내용이 아마 앉아계신 여러분들의 바람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맞습니까? 네?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거 보니까 동일한 바람을 가지고 진행을 하신, 지금 진행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는데요.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K-STAR의 향후 과제는 제가 하나의 키워드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속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끊임없이 이제 지속성을 가지고 한국과 이런 기능 경기 그다음에 기술 전수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아까 우리 발표자분도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사업을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